4, 5, 6, 6, 6. 4, 5, 6, 7, 8. 와! 와! 우아! 와! 와!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화란 이곳에서 정말 이 하얀 서론을 배경으로 오늘의 저희 부하도전이 이곳에 오지현은 바로 눈꽃축제 특집입니다! 눈꽃축제 스노우플로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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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르다! 진짜 마르다! 고고고! 간다! 제대로 준비해야 되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진짜 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어디서 빚어놨어요? 밥도 있어 고고고! 갈까! 갈까! 너는 나의 새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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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닌데 나 아닌데 나 아닌데 어? 어떤 형으로 하셨습니까? 나 여기 촬영 왔는데요 여기 특전사 훈련장입니다 지금 썰매해서 독하게 내려주십시오 아니요 이렇지 않았다 그냥입니다 독하게 내려주십시오 신속하게 내립니다! 신속하게 내립니다! 신속하게 내립니다 저 예비군 8년 차예요 조용히 합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몰라요 조용히 합니다 진짜 이럴 줄 알았다 따라갑니다 와 진짜 태호 형이 악마다 진짜 태호 형 진짜 사기고 사기고 도와줘 영수 형을 착한 거다 진짜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느낌이 며느님이 아버님 어디 모시고 오 개들이 그렴가 어디나 들어오거든요 우리처럼 막 싣냐고 오겠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98년 꿈이에요 반영합시오 여기는 훈련제기입니다 가뜩이나 말도 없는데 또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하네. 좋게, 좋게. 아, 무섭다, 무섭다. 오, 오, 오. 아, 아! 아야! 아! 오, 개들한테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왜 그래,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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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형제. 어떤 형님이십니까? 왜 그래요? 오늘 특전사 훈련 지역입니다. 신속하게 썰매에서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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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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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그래. 신속하게 믿습니다. 신속하게 믿습니다. 신속하게 믿습니다. 뭐야. 밥 따뜻한 집이. 밥 따뜻한 집이. 아, 됐다. 신속하게, 무섭하다, 신속하게. 잘했습니다. 이상. 앉아주십시오. 어디서 해야 되지? 손 들어야 돼. 손 들어야 돼.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잘랐어요. 아니, 여기에. schemamiş past Tinychi 오, 뭐야.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 무한도전 차량 왔어요. 여기는 직전사 훈련장입니다. 신속하게 쩔음해서 내려주십시오. 네? 쩔음해서 내려주십시오. 신속하게 내립니다.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안 줘. 아니, 저희 펜션 가는 길인데. 안 줘, 안 줘. 형 마지막 경고 받았어요, 우리. 안 줘.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많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쪽에 보이시면 저희 수경지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최대한 빨리 군복으로 환복을 하신 후에 이쪽으로 다시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기 대인님, 저기. 교관의 질문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아니, 저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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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저희가 훈련을 봤더라도. 앉아. 여러분들 지금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듣기로는 이쪽에 훈련을 받으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눈꽃도 채우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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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렇게 하고. 군복. 차렷. 열중쇼. 차렷. 열중쇼. 차렷. 열중쇼. 차렷. 열중쇼.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희 훈련장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최대한 빨리 군복으로 환복을 하신 후에. 제가 지금 민방위 3년 차거든요. 유재석 앞으로 지침. 네? 앞으로 지침. 유재석, 유재석 누구야. 앞으로 지침. 대인님 위에 차가 있으신. 아, 진짜. 휴푸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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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대인님. 나머지 주목. 주목. 계속 말을 안 들으시면 유재석 씨처럼 계속 이렇게 누워서 아니면 상의를 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설착순 3명. 출발. 출발. 형. 자, 설착순 3명. 출발. 형. 알겠습니까? 说 Bura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겠다 죽겠어. 나 이대로 잘 수 있어. 나 진짜 완전 제대로 잘 수 있어. 이대로 계속 걸어도 죽어. 이거 매고 50킬로 걸으면 김태희랑 소개팅 해줄다고 그러는데. 전화해서 그럴걸? 태희씨 오늘은 힘들겠는데. 태희씨 진짜 죄송한데. 김태희씨 정말 너무 영광인데 오늘은 진짜 힘들겠는데. 영상 정신 났다. 나 그 초콜릿 여섯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 보겠어. 여섯 명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다. 조금씩 아껴 먹으면 돼요. 홍준씨 한번 해보자니까. 여섯 명이 그 초콜릿 하나 먹을 수 있다니까 진짜. 그렇지. 홍준아 다 안 먹지 않았어요 형님. 여섯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니까. 이 작은 초콜릿도 우리가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여섯 명 충분히 먹을 수 있다니까. 아 형 압니가 되게 유용하겠지. 압니가. 소리 봤어. 충분히 여섯 명 먹을 수 있어. 진짜. 난 배부르다. 아 벌써 원기증만 하네. 사모지. 영지 형 못 봤어. 명수 형 못 봤어. 얘기하지 마. 명수 형 못 봤어. 명수 형 못 봤어. 영지 형 못 봤어. 영지 형. 명수 형 못 봤어. 종이를 같이 먹었어. 종이를 같이 먹었어. 은박지만 남았어, 은박지만. 명수 형, 화가 먹던 거 먹고. 그 때 은박지까지 먹고. 아, 재밌네. 비교판 별병이십니다. 비교판 별병이십니다. 비교판 별병이십니다. 비교판 별병이십니다. 비교했다, 비교했다. 진짜 힘들어. 그래, 좋아. 밥 먹으니까, 밥 먹으니까. 우리 특전사 대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 너무 추워. 그냥 밥 먹으면 되지. 세트 같다, 세트. 여기 우리 뭐 먹은데요? 저기 라면을. 저기 우리. 라면 밭. 그 안에 라면 있어요? 아니, 라면 밭. 이게 라면 밭이라고요? 또 라면을 숨겨놓은 거야, 또? 에? 아니, 밥은. 밥은 그냥 줘야지. 손잡, 손잡. 라이타 있어요, 라이타. 손잡, 손잡. 라이타 있어요, 라이타. 아, 이거 눈을 타고 라면을 끓여먹으라고요? 아,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라이타 뭐 하는 거야, 쟤. 아, 너는. 아, 너는. 두근이 너무 무거워. 할지, 더 짧게 밟으라고요? 어. 뭐야? 달했어? 어, 달했어? 뭐. 어? 달했어! 어, 달했어? 뭐야? 에이 시디랜다! 아니 너무 금방 찼잖아 이거 진짜 라면다! 라면 안 넣어! 동지라면! 왜 안 넣어? 3개 다 찾은 거 아니야? 동준아 뜯어봐라 라멘 뭔데요 그거? 오오오 안 넣어? 나왔구나! 라면이다! 진짜 라면! 그쵸 그쵸? 라면! 와 난 진짜 난 진짜 보글보글이나봐 물이 없죠? 물이 없는거죠? 이제는 물 기대 안해 설마 물을 주는 무한돈이 술이 아니지 그래서 이거 눈밭에 사는 거잖아 내가 다 알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도 하려봐 어? 라면이다! 라면! 라면이 왜 이래? 이게 뭐야 고추장갑이 고추 고추장갑이 고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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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동준지 동준지 뭐예요? 아니 라면이 뭐지 왜 하하하하 모형 라면이야 모형 라면 모형 라면 모형 라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우와 뭐꾸라 두 자리밖에 없어 두자리 빨리 어디 바람 바라 안pu 또 빠졌어 나 ه Vault 너 Unbelievable 내 거야 날 거야 낼 거야 내 거야 으응 줄 Shamni celebrities πως 제 이게 뭐야 복를 아! 아! 야 또 받았어! 나 제대로 안 찾았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어! 어! 뭐 찾았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또 뻔해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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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래서 어느 세월에 뭐가? 아니 종량을 넣어놓고! 어떻게 종량을! 라멘 아니야! 종량을! 라멘이다! 하나 남았지? 라멘 없어 이제? 두 개야? 하나! 하나 남았어! 라멘이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홍철아! 홍철아! 네 이미지도 있지! 콧물이! 너 인양제 다 뿌리라! 아! 찬다! 또 탔어! 형 이거 또 아니야? 자... 이거를 바람막이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내가 작기를 제일 많이 태우는데! 왜 이렇게 바람막이를? 빨랫부분을 여기다 구해서! 빨랫부분! 예! 됐어! 다 됐어! 바람막을 막는 거야! 난 럭키 가이! 어! 야 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돼 그지? 야 여기서 지석이 형 만약에 저거 라멘 치시면 또 우리 셋이요! 라멘이다! 라멘이다! 신컷 놀아! 배부르겠다! 와 진짜 어렵다 그걸 먹고 내가! 규랑 진짜 연습을 찾는다! 야 진짜... 야 진짜 밖에서는 잘 먹지도 않는 바나나고 라멘을 여기에서는... 야 노우션 씨 또 우리를 속이려고 저걸 다시 먹으면서... 아 진짜... 참 정말... 어? 진짜 말이 차는다! 진짜 말이 차는다! 진짜 말이 차는다! 진짜! 야 진짜 살다 살다 이제! 야 20분 남았대 20분! 아니 지금 이거 땅 보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정수가 20분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야 야 야! 못해잖아! 아 이봐 홍천아! 우와! 그럼 명세 형은 땅콩 맞대 땅콩! 땅 잡는 거 같아! 아! 땅 잡는구나! 많이 불리는데! 맛있어요? 아... 어우 궁금해! 어우 따뜻하다! 라면 하나 누가 가져갔나 봐요! 너무 따뜻하다! 아 야! 또 hangssan다! 아... 아 진짜 군대에서 먹을OT 맛이다! 진짜 형! 없더, 없더. 군대에서 어떤 거 했냐고. 아, 그건 이상해요. 이거는. 그럼 다시 군대 가시지. 아니, 이거는 세상에 없는 맛이에요. 저거 생라면인데 그냥 먹어. 그냥 냄새 한 번 맡으려면 돼? 아니, 날 뜯으면 옹기라도 한 번. 옹기 한 번 맡으려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줄겠니? 다음 멘트를. 아니,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이렇게. 아, 예. 맛있죠? 오예! 스프, 스프, 스프! 어? 야, 그거 끓여먹어. 건대가 없잖아. 옹수리야. 건빵, 나 모아놨어. 아, 이거 다 보여. 아, 저만. 아, 저만 먹을게요. 어, 어, 어. 어퍼진다, 어퍼진다. 어, 명수 형. 명수 형 골랐다. 왜왜? 진짜 라면 골랐다, 명수 형. 국물. 저 진짜 라면이에요? 찾았어? 끝났다, 끝났다, 준하야. 그거 뭐야, 저거? 이거 끓여먹을래. 정중앙 씨, 끝났어요. 괜찮아, 진짜 너무 서럽다. 농초 씨. 아, 지금 건더기 조금만 줘요. 나 진짜 배고파. 나 입속에 못 먹었잖아, 진짜. 농초 씨. 왜 그러면 온몸 비트기, 왜?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상인 탈의 형님. 에이, 왜 이러세요. 아, 무슨 상인 탈의래 형.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그런데 군인 정신이 왜 이래. 안 먹어, 안 먹어. 내가 끓여드릴까요? 한 번만 먹게. 꺼져, 꺼져. 내가 끓여드릴게. 내가 먹고, 먹고 내게 주면 돼. 아니, 아니. 나 하는 대로 다 할게. 진짜 안 돼, 진짜. 나 방영 씨 차 세차 할게. 야,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방영 씨, 방영 씨 차 세차 할게. 두고 열어봐, 이거. 두고 열어봐. 네? 두고 열어보라고. 라면 다 끝났다니까 저러고 있네. 라면 다 찾았어? 신규로가 보이나봐. 조금만 더 끓여야 돼. 라면 세 개 다 찾았어? 세 개 다 찾았다니까요. 차이름은 뭐야, 이게. 비용 소스가 없다. 우리는 저기다. 이거 봉지라면 해먹어야 더 맛있는데. 넣어봐, 놔봐. 걸로지 마, 걸로지 마. 법장님! 거기다 쌈장 넣으면 맛있는데. 쌈장? 이 라면에 쌈장을 넣으면 맛있는데. 왜 이러세요, 정말. 쌈장라면 있다니깐요. 쌈장은 조금 더 맛있어. 형님. 몸 생각하셔야죠. 왜 이러세요. 내가 지난번에 집에서 쌈장 넣어서 먹었다가. 침을 떨어뜨렸어. 깜짝 놀랐잖아 내가. 우리 엄마가 내가 쌈장라면 끓여줄 때 엄마가 화들짝.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끓였니? 그런 거예요. 시끄러워. 역시 이 형은 토크는 안 돼요. 야. 건빵을 쌈장에 찍어 먹는 이웃. 진짜 맛없지구나. 저리가 장갑을 다 들어갔잖아. 이게 스프 냄새 좋다. 저것도 맛있겠다 스프도. 냄새 좋죠. 점심시간 끝. 시간 땡땡땡. 다음 훈련. 저 이거 봐봐. 아직 안 되겠어. 어 재석이 형 손가락 하나 손가락. 저 좀 주세요. 저는 지켰잖아요.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다른 게 다 떨어진 거 아랫떼. 모래하고 다 떨어졌네 모래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욕심대지 말라. 아니 그걸 이걸로 해야지. 아이 참. 야. 야. 나도 하나 먹고. 한 젓가락 먹고. 게임 오버구나. 들어 장갑 빼요 형님. 뭐야. 점심시간 끝. 아니 무슨 점심시간 끝이에요 지금. 아 나 지금 죽인 거. 이거지. 누구가 나지. 너 물 때문에 이게. 라이터 좀 채워줘. 라이터 좀 안 되는구나. 누가 없어 라이터? 잘 들어. 모래 닫아. 또 누구? 야야. 왜 뭐 하는지. 라이터 봐. 진짜 맛있다. 아 왜 이래요. 아니 왜 이러세요 진짜. 알았어. 야 형 좀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다 차례가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끓이면 좀 줄게. 아니 마라. 끓이면 줄게. 다 끓어가. 아니 왜 이렇게 안 녹아 이거. 가만히 있잖아. 에이 뭐야. 잘 없었어요. 먹는 연기한 거예요. 먹기 좋은데. 원래 없었어요. 나는 지금 먹는 연기야. 네? 숯불 다 됐는데. 저 숯불 다 됐어 다 됐어요. 나 지금 쌈장 끓여야 돼. 불 이제 묻혔어요. 불 이제 묻혔어요. 그만 불 묻혔어. 선착순. 왜 이렇게 선착순.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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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